우리는 어디 가요? 섬에 들어가는 거예요. 배 타고 섬에 들어가서 가위도. 우리는 지금 가위도로 들어갈 거예요. 가위도. 가위도 있어요? 가위도? 가위도 가면 가위도 있지. 조그마한 섬이야, 섬. 여기는 뭐 버스나 택시 같은 거 혹시 어디 있어요? 저희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이 섬에요? 네, 걸어 다니셔야 돼요. 혹시 식당이나 밥 먹을 만한 데가 있을까요? 여기는 식당도 없고 그런데. 여기요? 아, 추워. 추워? 추워, 나 지금 당장. 걸맹이 있는데? 걸맹이 죽으면 안 되는데, 혼나는데, 잡아가는 데, 잡아가는 데. 이 정도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빠, 해 떨어지겠다. 우리 굶어 죽는 거야, 저거 먹고?